음악 최근 AI 전략 발표를 보니 새로운 혁신 성장이 움투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희 스타트업들은 혁신 경제의 엔진과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도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도전하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도 저의 미래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든지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용방법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국민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적인 목표를 정해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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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